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총을 완성해서 돌아왔습니다 참 이거를 조립을 하고 참 뭐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구요 굳이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총을 부품을 사서 조립을 했고 또 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가공을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은 뭔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그 지출한 돈만큼의 값어치가 내가 위안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은 사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일단 완벽한 작동성 현재로서는 완벽한 작동성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집탄을 가지는 총기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 모든 부품을 다 사용해서 세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조합으로 조립을 했을 때 작동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했습니다 일단 집단 테스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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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테스트한 거는 8m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8m를 넘어서는 거리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한 15m, 20m 정도 거리에서 레드닷을 이용해서 사격을 했을 때 한 3발, 4발 연속으로 스틸사켓을 맞추는 테스트는 이상 없이 잘 돼요. 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총을 사용할 목적이 슈팅매치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슈팅매치에서 캐리옵틱이라는 디비전에 우리가 IDPA의 캐리옵틱이라는 디비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8m 정도 집탄이 이 정도 나온다. 저는 만족할 만한 집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작동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수긍할 만한 작동성을 가질 수 있게끔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보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가더 하부 컴플리트 킷이에요. 지금 이 제품은 컴플리트 킷처럼 보이겠죠? 아닙니다. 이 제품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가더 하부 컴플리트 킷이에요. 아래쪽을 보시면 아시겠죠? 컴플리트 킷은 장착을 못했어요. 결국은 이 총을, 이 하부는 뭐냐?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마루이 글록 17 젠포의 RST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 세트가 있다고 하셨죠? 이 세트에 장착되어 있는 하부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껍데기 프레임은 가더 프레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부품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옵션 부품들이 아닌 마루이 순정 부품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장착을 했느냐? 두 번째가 바로 이 챔버죠. 챔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ST 이 슬라이드에 있는 챔버,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더 옵션 챔버를 장착을 했어요. 가더 옵션 챔버를 장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가더 옵션 챔버에 가더 하부 컴플리트 킷 조합에 노바 RMR 슬라이더의 세트로 조립을 했을 경우에 슬라이더가 동작을 안 합니다. 너무 끼워버려요.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원인은 하나예요. 이 하부 컴플리트 킷의 뒷부분 하부 해머 하우징 프레임과 순정 해머 하우징 프레임의 높이 단차가 있습니다. 이 단차가 노바 슬라이드와는 너무 꽉 낍니다. 기밀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갈리면서 작동은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 있는 이 하부 프레임 아래쪽을 줄로 좀 갈았습니다. 갈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하부 컴플리트 킷 그리고 가더 옵션 챔버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챔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마루이 순정 챔버를 채택을 해서 그냥 세팅을 했습니다. 확실히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더 챔버는 아예 못 쓰느냐? 아닙니다. RST 제가 쓰고 있는 슬라이더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요. 제가 꼽아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요. 가더 하부 컴플리트 킷 장착을 하면은 장착이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모든 제품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제 노바 슬라이더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노바 RMR MOS 슬라이더와 가더 챔버 그리고 가더 컴플리트 킷 이 궁합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RST 슬라이더에 가더 하부 컴플리트 킷, 가더 챔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합니다. 근데 여기에 노바 슬라이드에 가더 챔버와 가더 하부 컴플리트 킷을 장착을 했을 때는 이 슬라이더가 이게 완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총을 놓고 격발하면 격발도 안 돼요. 이게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공을 했을 때 작동이 될지언정 그 정도 가공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한 거는 두 가지예요. 가더 챔버 그리고 가더 하부 컴플리트 킷은 포기를 했고 가더 하부 프레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있어요. 또 하나 바뀐 점이 지금 이 해머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해머 스프링. 해머 스프링을 지금 160%짜리로 바꿨습니다. 이거 에어식스 TV라고 해서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롱용 160% 해머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120%짜리로 뭔가가 작동성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조합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이 MOS 슬라이드 형태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위쪽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실름도 용적이 줄어들면서 가스가 그만큼 작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160%짜리 스프링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을 때 확실히 사격을 했을 때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격발이 되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죠. 요거. 요. 리코일 스프링 앞에 플라스틱 버퍼가 있는데 요것도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메탈. VFC용인데 지금 마루이 여기에도 제가 갖고 있는 게 VFC용이었거든요. 그거 장착하니까 장착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바 앞쪽에도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그대로 쓰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노바 슬라이더 이 앞쪽으로 지금 파고들어 버려요. 그래서 리코일 스프링이 끼는 증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것도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장착된 것들은 그렇게 두 개 더 추가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문제가 됐던 작동선 이거 잡는다고 한 2, 3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슬라이더가 동작을 할 때 이 노즐이 앞쪽으로 박혀가지고 챔버 쪽에 박혀서 이렇게 걸리는 증상. 그래서 잼이 걸린다고 하죠. 급탄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 분해를 해서 실린더, 노즐 있죠. 노즐 하우징 있지 않습니까. 하우징 앞부분을 가공을 좀 했어요. 이 하우징이 노즐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하우징에 걸리는 증상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하우징을 약간 줄로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즐에 있는 이 스프링 가이드 노즐 리턴 스프링이 VFC처럼 이렇게 나사 형태로 조립이 되는데 이 나사가 부러지면서 노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여분으로 갖고 있는 노즐을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제 깨지면 노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테스트를 했고 노즐 하나를 해먹었습니다. 해먹어서 그렇게 세팅을 한 상태고 일단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도 가공을 하고 나니까 하부 컴플리트 킷을 장착을 했을 때 제가 바로 장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하부 컴플리트 킷의 노바 세트입니다. 이걸 장착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장착은 정상적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즐 하우징이랑 이 뒤쪽에 해머 하우징을 줄로 가공을 했다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거는 제가 원인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가덕 하부 컴플리트 킷 조합일 때 급탄불량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문제를 모르겠어요. 첸버를 이걸 써도 마찬가지고 순정 첸버를 써도 마찬가지고 급탄불량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솔직히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한 거는 하부 컴플리트 킷 하우징에 그냥 이 마루이 마루이 안에 내부 옵션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조합일 때는 급탄불량이라는 게 전혀 안 생기고 작동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비용 비용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세팅을 한 거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차라리 그냥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한 번 저도 해보고 싶은 컨텐츠였고 직접 실행을 옮기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실행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뻘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작동성 잘 나오고 지금은 아주 만족하는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당분간 슈팅 매치에 사용을 할 거고 약 비비탄을 한 5만 발 정도 사용을 했을 때 한 번 더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 이거 이렇게 세팅해서 그냥 마음 상해서 팔려고 했어요. 그냥 한 7,80만 원 받고 그냥 팔아버릴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세팅해놓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팔려고 했는데 그러면 욕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먹죽으로 제가 한 5만 발 정도 사용할 때까지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한 5만 발이면 한 6,7개월 정도면 쓸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면 그러면 내년 한 초여름 정도 되겠죠. 그때쯤 이 제품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한 5만 발 사용기로 한 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런 결과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루이 글록 17 젠4에 MOS 슬라이드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 마루이 글록 17 젠5 MOS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 MOS 슬라이더로 메탈 슬라이드를 만들어 팔 거예요. 가더, RST, 트리거협에서 만들어 팔 겁니다. 만들어 팔면 그때 그 제품 사서 장착해서 쓰십시오. 근데 마루이에서 나오는 글록 17 젠5가 마루이 프로 사이트 기준이다 보니까 과연 가더 상하, RST나 트리거협에서 이 RMR 규격이나 또는 닥터 사이트 규격의 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RMR 컷이 된 슬라이드들의 문제점이 있죠. 이 실린더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동성 그리고 실린더 상부에 해머 하우징을 깎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광학을 올리는 거는 MOS 슬라이드가 아닌 그냥 RMR 마운트를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내구성이나 작동성에서는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포지션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을 좀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총도 우리가 에어소프트건도 장난감이 내 눈에 보기 좋아야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MOS 컷이 올라가 있는 슬라이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 조합으로 당분간 슈팅 매치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저처럼 이렇게 테스트 하실 분들은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이아비 팩토리 사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아비 팩토리 사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가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절대 못했어요.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또는 이 부품, 저 부품 정말 여러 가지 부품들로 많이 만들어서 세팅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 지금 글록, 마루이 글록도 갖고 있었지만 이것 외에 이아비 팩토리 사장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합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주말 내도록 제가 살았어요. 군기시 코리아 가서. 그래서 이아비 팩토리 사장님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품 그대로 사서 이아비 팩토리 가지고 오면 해줄 거냐고 했더만은 씩 웃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아비 팩토리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실제로 보고 싶고 쏴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주말에 이아비 팩토리, 군기시 코리아 레인지에 거의 자주 출모를 합니다. 슈팅 매치도 많이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은 제가 만약에 그때 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쏴보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어떻게 세팅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보지 않고 영상만으로 봐가지고도 봐가지고는 조금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쏴보면은 작동성 괜찮네. 집탄 괜찮네 라고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또 이거는 또 광고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이것도 지금 구독자분이 나 인스타 DM으로 좀 많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린바운스라고 하는 네이버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 파는 그린바운스 대표님이 저한테 이거 몇 장 보내주셔가지고 주로 촬영할 때 많이 입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바운스에서 나오는 티셔츠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뻘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